니가 나와? 좀 이르잖아. 약속도 없이 찾아오긴. 소라랑 나 그런 거 신경 쓰는 사이 아니야. 그래도 아침잠을 깨우는 건... 아침부터 깨운 적 많은데? 같이 단팥죽 먹고 학교가고 그랬어. 소라죽 싫어하는데? 질척 간식감이 별로래? 단팥죽은 먹어. 니 밥알 말고 새알심 든 거. 이제 안 먹는데. 그 새알심 먹고 재서. 아... 소라 떡 먹으면 잘 체한다. 가래떡 같은 거. 내가 사둬준 떡볶이 먹고는 멀쩡했어. 소라는. 소라 어느 공원 어느 벤치에 앉아 있는지 잘 모르지? 소라 잠버릇은 모르지? 어느 쪽 볼을 베개에 대고 자게. 왼쪽? 천장 보고 자. 똑바로 누워서. 그럼 나중에 와. 너만 알면 뭐해. 소라는 니가 누군지 모르는데. 훔쳐본 거잖아. 뒤에 몰래 숨어서. 그러고도 니가 소라를 안다고 할 수 있어? 무슨 일이야? 김소라 너. 응? 너 정말. 홍조랑 같이 자? 안 그래도. 그 녀석 가도 침대에 파고들어서. 밤마다 어찌나 부집혁자든지. 근데 왜? 아니. 홍조 중성화 수술은 언제 하나 해서. 글쎄. 시키는 해야 되는데. 근데. 너 그거 물어보려고 왔어? 어. 근처에 아는 병원이 있는데. 들어가자. 이참에. 가. 가. 가.